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통순대입니다 이거는 한번 볶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고추냉이 정말Red고 같네요 입안에 Islamic 올리고 싶지않고 맛은 어떤 맛이에요? 맛은 바로 입에 잘 먹어요 맛은 더 좀 더 맛있고 맛은 더 맛있게 생긴거 같아요 맛은 정말 맛있게 먹네요 맛은 정말 맛있어서 맛은 정말 맛있고 뼈뼈뼈뼈 가슴살이 조금 더 거의 달려라 라면은 너무 맛있었어요 라면은 잘 먹어요 라면은 다 먹었는데 라면은 먹었지만 라면은 없었거든요 겉은 치즈가 잘 어울려 있습니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는 것 같아요 치즈와 치즈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정말 안좋아하고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빨리빨리 안 있page 함께띠 두껍질 어깨 고기 새송이버섯 당면 소스마스 맛있다. 된장찌개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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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고춧가루 고소하고요 고소하고 쫄깃쫄깃 고소하고 삼겹살이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매콤하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생선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었던 거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정리해 보는데 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맛있어 이것은 너무 맛있었어요 좋은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은 음... 맛있게 먹어야만... 맛있게 먹고 싶어요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서 맛있고 맛있게 먹으러 가고 맛있게 먹으러 가요 뱃뱃뱃 샤워 뱃뱃 그리고 bouncers 턱같아요 아삭아삭 짜장 턱같은 고기 살수 고기 요리 고춧가루 설탕이ücken 이제 이런 식감이 잘 어울린다 먼지옥 색깔이 맛보기 보살고 맛은 이 것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